산삼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마흔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기업인 네 시민여러분 우리 애청자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징글TV 목요일 코너죠 세상 속으로 사람 속으로 인사이트TV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임선식당TV랑 안징글TV 인사이트TV와 함께하는데 오늘은 인사이트TV와 안징글TV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이트TV가 매우 소중한 곳이죠 우리 인사이트TV 구독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2만4천명 인사이트TV 빨리 3만 명 만들어주시고 안징글TV 8만7천8백명 오늘 제가 매블쇼에서 그동안 출연했던 박정호 교수님이 여의도 멘션이라는 유튜브를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었죠 우리 출연했던 민생경 공동수상 임세현TV와 안징글TV도 이야기해달라 구박을 하더라고요 왜 여의도 멘션TV 이야기하는데 다른 TV를 이야기하냐 그래서 아니다 우리도 계속 출연하지 않았느냐 민생경 공동수상들 우리도 이야기해야 돼 내서 임세현식당TV 안징글TV 이야기했더니 임세현식당TV는 그 사이에 100명이 늘어났더라고요 안징글TV는 아직은 늘어났죠 아마 오늘 중으로 8만 8천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또 8만 8천명을 도포해야 됩니다 오늘 목요일 사람 속으로 코로나 때문에 경기 시스템 때문에 축제가 다 죽었잖아요 축제 경제를 지금 살려내고 계신 분입니다 전설적인 축제 감독 한길우 감독님이 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여러분 내수경제 수출경제가 이렇게 개판이 되고 정부가 엉망이지만 그래도 뜻있는 지자체와 뜻있는 기업들과 또 이렇게 흥과 한도 넘치지만 흥도 넘치는 음주 가물을 또 즐기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 내수경제 한 축인 축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고군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방금 여러분 제가 매물쇼가 와서 원래 대본에도 없는 건데 축제 경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 끝나고 오히려 한국경제가 엄청난 해를 끼치고 있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수출은 지금 14개월 연속 무역수익 적자가 확실됩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1% 안팎밖에 되지 않고 심지어 마이너스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내수경제가 활성화되고 그중에서 축제 경제가 활성화되면 그나마 우리 관련 산업, 그 다음에 지역, 그 다음에 관련 종사자들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축제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요 그래서 제가 매물쇼에서 그냥 빌받았고 막 이야기를 했더니 정영진, 체육 두 분 MC님이 광고비도 안 받고 광고를 무상으로 한다고 저한테 막 핀잔도 줘서 제가 이분들이 매물쇼에 광고도 할지 모른다 안징글티비는 광고 안 하지만 매물쇼는 할지 모른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떻습니까? 감독님 아까 들어보셨죠? 매물쇼? 네, 들었습니다 수백만이 보는 거 아시죠? 보고 듣는 거 아시죠? 네, 매물쇼 애청자입니다 시청자고 어땠냐 이거 그러니까 아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돈도 안 받고 제가 혼자서 한 몇 분 약했잖아요 두 분 MC한테 구박 받으면서 매물쇼에도 광고하고 우리 고생해주신 소장님한테도 광고비도 대가 드리고 아니요 저희는 광고받지 않습니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민생경제원구소를 후원한다면 그건 받겠습니다만 저희는 매물쇼는 제가 좋아서 한 건데요 절대 다만 매물쇼에서 축제 광고 좋다 하고 연락이 왔어요 끝나고 그러니까 뭐 제가 단가를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쪽 분들의 영업비밀도 있고 그런 거니까 또 우리 축제 준비 측에서 광고비를 책정하는 게 일부 있을 텐데 그것도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이제 신뢰죠 이분들에게 이분들이 업계 관행에 맞게 또 광고 효과에 맞게 나한테 광고 효과는 확실히 있을 거예요 매물쇼는 음주가무와 흥과 한이 동시에 넘치는 분들이 매물쇼에 많이 들어와요 뭐가 더 좋을 것 같습니까? 물총하고 맥주 중에서는 둘 다 해야죠 그럼요 맥주도 먹고 물총도 쏘고 물총도 맵고 맥주도 쏘고 매물쇼의 애청자층들이 궁금하긴 해요 우리 또 안진 걸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 알게 됐는데요 최근에 우리 범진보개혁 또는 중도분들이 보는 유튜브는요 대부분 40도 50도 60대가 대부분 10대 20대 20, 30대는 30% 안팎 대부분은 60%는 40도 50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경제력이 좀 있어요 10대 20대는 지금 천원의 학식에 필이 꽂힐 대로 힘들어요 몇 주째 물총째 가고 싶어도 경제력이 없는 20, 30은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매물쇼을 많이 보는 30, 40, 50, 60들은 경제력이 있는 분들은 가겠죠 광고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여러분 제 분석이 좀 맞지 않을까요? 인사이트 TV, 안진열 TV로 지금 다들 들어오고 계십니다 한기로 감독님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출연했었는데 4년 만에 축제 감독으로 돌아왔고요 우리 소장님 덕분에 매물쇼에도 광고가 됐지만 여기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시는데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성동구에서 서울 맥주축제 그리고 핑크파크 페스티벌 이런 여러 가지 축제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성동구 일대에서만 하는 건가요? 네 성고지공원회라고 일단 확장된 축제가 서울 맥주축제 서울 물총축제 그 다음에 핑크파크 우리 젊은 20대 친구들도 핑크색을 좋아해가지고 핑크 빛깔의 어떤 음악축제예요 아 공원에서 하나요? 네 야구장에서 합니다 그러면 아 야구장 어디 성동구 야구장 있나요? 성동구 살보지공원에는 축구장도 있고 야구장도 있어가지고 그 야구장이 그 마음은 그건 몰랐네요 성동구가 굉장히 요즘 전국 지자체 정책 혁신 주민행정의 모범이잖아요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돼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축제 장소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네 제가 이따 지도도 보여드릴게요 지도 좀 남쪽으로 보내주시겠어요 아까 자 좋습니다 오늘 박영기 노무사님도 오셔야 되는데 전국 노무사회 회장을 지낸 박영기 노무사님은 경기도 성남에서 출마를 준비하시나 봐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 맞추고 부랴부랴 출발은 조금 늦으신답니다 근데 원래 김용춘 감정과사님은 하남에서 박영기 노무사님은 성남에서 정치혁신 민주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 황골탄태하자 윤석연에도 맞서 싸우고 민생문제 해결에도 앞장서는 저도 방금 스픽스 마키아벨리에서 그 이야기를 엄청 하고 왔습니다 박진희 평론가냐고 그건 일요일 아 일요일 10시 반 아니 언제 나간다더라 토요일 10시 반 토요일 아니다 일요일 날 나가네 일요일 날 일요일 날 10시 10분에 나간답니다 일요일 날 주무시지 않고 보시라 모르겠는데 요즘 스픽스 방송이 엄청 떠가지고요 왁자집걸 하고 마키아벨리 하고 정치권세 3개는 진짜 잘 나가요 막 10만명 20만명 쭉쭉쭉쭉 막 그중에 제가 왁자집걸 월요일 밤에 갔다 왔고요 내일 녹화를 또 하거든요 1시 반에 그건 일요일 날 오후 5시 나가고 마키아벨리도 안전에 떴는데 방금 녹화를 했어요 박진희 평론가에 그것은 일요일 날 밤 10시 10분에 나간답니다 많이 봐주시고요 내일은 임세현식당 디너방송 임세현TV 안지글TV 인사이티비 공동맞을 수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안지글TV 인사이트TV 세상 속으로 사람 속으로 한길로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고 방해 놓은 사람 좀 있으면 올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네 소품들은 뭐예요 한번 회의 바꿔서 설명 좀 해주세요 다시 한번 지금 물총이고요 이번에 물총취 참가하는 분들한테 드리는 이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물총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물총취 충분히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줘보세요 줘보세요 얼마를 내면 이걸 주는 거예요 오셨나 보다 그 현재 35,000원인데 1차 티켓은 25,000원으로 시작합니다 35,000원 아 잠깐만 35,000원인데 25,000원으로 시작을 해요 보통 1차 티켓 2차 티켓 있는데 먼저 선 구매하신 분들은 할인가로 살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빨리 사면 되네요 네 5월 3일 날 티켓 오픈합니다 5월 3일 티켓 오픈합니다 네 이게 물총축제인가요 맥주축제인가요 물총축제도 따로 하고 물총이 낮에 하고 맥주는 담회합니다 티켓 각각 있는 거죠 각각 있습니다 둘 다 살 수도 있는 거군요 왜냐하면 성인들은 맥주를 마실 수 있지만 미성년자들은 못 마시니까 오 이거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거 얼마짜리죠 이게 한 만원을 해보니까 도매가는 15,000원입니다 아 12,000원 15,000원 사이입니다 남는 게 없겠는데요 그러면 25,000원 티켓이면 솔직히 말하는 자리니까 도매가로 구매를 한꺼번에 하니까 아 조금 저희도 약간 젓가락을 살 수 있는 거고 규모의 경제나 박리라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총축제는 이거 하고 또 뭘 줘요 고글이라든지 고글도 봤나요? 아니 아니 없어도 돼요 없어도 우리 출장님 쓰세요 아 고글 이렇게 쓰고 네 아 이것도 축제 끝나고 계속 써도 되겠는데요 재밌는데요 네 물총에서 물의 세기가 세다 보니까 눈 조심하죠 눈을 보울 위에서 다 두두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개구장이 같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수도 없이 많은 친구들을 물로 눈을 쐈죠 네 그러니까 물총축제는 막 옥상에서 물 찌그르고 지나가는 누나들한테 형들한테 이놈들 윤석열한테 이거 윤석열 타켓 갖고 가면 엄청 맞을 거 같은데요 아 그건 뭐 자유롭게 하십시오 저는 축제는 자유로운 표현의 장소니까 그건 개의치 않겠습니다 편하게 쏘고 싶으면 쏘십시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박영이 누무사분 오셨는데요 네 누무사분 들어오기 전에 네 오케이 일단 들어오세요 매너상 네 매너상 저는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겠습니다 네 물총축제 물총축제 저기 물총축제하고 맥총축제가 날짜 같나요 6월 31일 7월 3일 네 그렇습니다 장소도 같나요 그렇습니다 장소는 그 전체적인 공간에서 물총축제는 살고지 길이고요 맥주축제는 살고지 공원입니다 그게 붙어있어요 아 그래서 스트릿 행사는 물총회사하고 맥주축제는 공원에서 축구장과 야구장을 통째로 빌렸거든요 그럼 이것도 가능하죠 그럼 6월 30월 갔어요 낮에는 물총을 싸 네 네 그 다음에 저녁에 맥주를 먹으러 가 그렇죠 근데 맥주축제도 낮술 좋아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오후 4시부터 오픈합니다 아 물총축제는 4시부터 오픈하고 물총축제는 오전 10시부터 하는데 주로 아침 시간에는 부모님들이 애기를 데리고 오거든요 아이들 키즈존을 운영하기 때문에 또 성인들과 아이들이 같이 있어버리면 다칠 확률이 높잖아요 네 축제는 안전이 1순위이다 보니까 가급적 약간 서로 구분해 삽니다 오전 10시부터 부모님들이 올 수 있으니까 아이들과 가족들과 함께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총쯤 밤 몇 시까지 하잖아요 이번에 좀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열대야가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밤 7시까지 할 것 같아요 보통 낮시간 5시 끝나는데 8시까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맥주 축제로 가는 거죠 아 물총 쏘다가 네 아무튼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이 뭐 1인당 25,000원 티켓이 부담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차마 사라는 말을 함부로 못하겠는데 저희는 이제 민생경종으로 안전이결티비 후원해달라는 말로 안 하거든요 미안해가지고 죄송해서 요즘 너무 어려우니까 대신에 뭐 박연기 노무사인 같은 분 오면요 이분들은 출연료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출연료를 받습니다 안전이결티비 인생은 힘드니까 오늘 또 갖고 오셨죠 마음 가득히 어 마음만 당장 나가 나가라 윤석열이 김건희가 윤석열이 그러잖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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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버려 나가버려 그쪽이 체육시가 많이거든요 경례 경례 경례한다 안 내리니까 그러잖아 또 야 내려 야 내려 야 내려 야 내려 갑자기 윤석열이 김건희가 나와 구글쓰고 물총 제가 이 축제경제 이것도 서민경제 중산층경제 지역경제 주기 때문에 해봤습니다 아 이거 좋네요 선물로 주신거죠 네 맥주까지 이야기 해버리세요 자 맥주가 이번에는 카메라 보일까요 보이죠 네 이게 야강 맥주잔입니다 오 오 오 밤에 여름밤이 열리기 때문에 이번에 야강 맥주잔도 준비를 했습니다 아 소장님이나 우리 어떻게 드실게 있습니까 한잔하셔야죠 문지반송해야죠 불 잠깐 꺼볼까요 그러면 아 불 한번 불 한번 꺼보죠 뭐 네 거기서 도와줘야 할 것 같은데 네 아 그렇게 됩니까 맥주 무지기지만 마세요 네 네 네 미사님 박경기 노무사님 인사 한번 마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경기 노무사입니다 오늘 안진골TV 마칭간 매주 출연하고 싶은데 예 매주 안 불러줘서 앞으로 매주 불러주면 매주 나오겠습니다 아유 출연자들 줄 서있어요 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금 박진영 평론가님 뭐 강용경 변호사님 이 그 다음에 지금 내일은 서영교 최고였니 아 우리 그냥 서러올라구요 네 전국노무사회장까지 지내시긴 했지만 출연을 안 내시기 때문에 밀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하 지금 성남분당에서 정치혁신과 민주당의 분발을 촉진하고 있다라는 말 해드렸어요 간단하게 한번 좀 더 인사하세요 맥주 먹기 전에 아 네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우리 나라가 경제도 어렵고 외교도 어렵고 다 이렇게 윤석열 김건희 이 정부가 말아먹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민주당 더 잘해야 되는데 우리 민주당도 더 잘하려면 혁신하고 개혁하고 좀 더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간 지금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새로운 정치 어떤 새로움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여튼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바꾸자 네 그런 걸로 바꿔보자 네 정치를 바꾸자 세대를 바꾸자 뭐 이런 바꾸자 컨셉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우리 박영기 노무사님 김용춘 감전별과사님의 새로운 정치 활력있는 정치 윤석열에 맞서고 체력에 맞서고 민생분지역의 앞장선은 응원해주시고요 한길호 감독님 축제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도 응원해주세요 박수 한번 박수 한번 박영기 박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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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길 한길 한길 저희는 방금 이건 이재명 대표님하고 민병덕 의원님하고 금리 인하해야 된다 폭리 그래서 들었던 건데 이거 기준금리 2.5% 이상 할 때 은행 순위자 수익 56조 늘어났다 은행의 신용도 국민들이 신용도 올라가면 금리나 요건을 자동으로 안 내줘라 우리 본인이 신청해야만이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왜 예금보험료나 지급준비금 같은 예금자를 위한 제도 은행이 내야 될 돈을 대출금리액을 뒤집어 씌워놓고 있어요 여기에 5년간 3조가 넘어요 이거 돌려줘라 없애라 그 다음에 은행은 이자 풍리 국민은 이자 폭탄 이거를 지금 제가 매부쇼에서도 지금 아까 이야기하고 있구요 어 박진영 평론가의 마키아벨리 스피스 방송에서도 이게 일요일날 남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민주당은 제대로 하지 않느냐 립서비스만 하면 안 된다 어 양극과 불평등 민생고 고금리 고금리 고한일 문제 진짜 해결해라 아이고 공사님 제가 저부터 해볼게요 네 대출이 좀 많아요 은행에 네 이게 제 대출 이자가 이렇게 해서 높았군요 마이너스 통장 몇천만원 찍혔던데 거기 그 마통도 이자가 엄청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상상부터 근데 지금 금리 인하 요구권 할 수 있는 건가요 할 수 있죠 방인동무사도 할 수 있는데 신용도가 상승하는 재산 늘어날 때만 깎아줘요 경제가 어려울 때가 깎아주는 요건이 돼야 되는데 코로나19 같은 거 그것도 법 개정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요구권 대상자가 되면 은행이 제1금융 제1금융을 알아서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대상자가 돼도 신청 안 하면 이런 데 가만히 있어요 원래 이자폭기를 취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이제 그 경제가 좋고 막 이럴 때는 그래도 돼요 근데 이렇게 뭐 대외경제 여건도 안 좋고 국민들이 힘들어하면 그럴 때는 좀 알아서 해줘야죠 더 알아서 해야죠 네 예대 맞은 가족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건 이제 고민을 위해서 좀 네 공사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건 그냥 맞습니다 그냥 서비스는 해야 될 것 같은데 확실한 것은 민주당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올해하지 않고 있다 그래도 지금도 여당인 줄 알고 지들이 지금도 지배층인 줄 안다 그래도 민병동은 이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재명 대표님 김민석 정치회견에 민병동은 열심히 한다 그런 분은 이제 우리 옥수은 또 가려야 되죠 제가 직접 현장에서 같이 정책간담회 입법총원 입법 촉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윤석열과 국민의힘당은 여러분 관심도 없고 이런 것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얼마 전에 합자금이자 무이자 법안 간담회도 했거든요 민병동은 근데 그런 걸 신용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오늘은 게스트들이 그건 제가 매블쇼하고 마케발리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 참고 자 이야기할 수 있게 자 이제 다시 한길로 타임 여기서 뭐가 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내리고 놓고 맥주축제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이것도 그럼 공짜로 주나요 당시에 아니 이것은 별도로 그 스테이지 안에서 별도로 판매를 할 것 같아요 아 구축제를 만들어서 괜히 이게 더 들어가 버리면 부담이 세제니까 그렇죠 판매하는데 그러니까 맥주 먹으러 가잖아요 사실 맥주 잔을 주잖아요 네 다만 야강 잔은 판매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 어떻게 야강이 돼요 물을 따르면 야강이 되나요 네 물을 따르면 술을 따르면 야강이 됩니다 와 이거 밤에 운치 있겠다 연인들이랑 친구들이랑 가갖고 이렇게 하면 일단 참고로 일단 맥주축제는 생맥주가 무제한입니다 그걸 알고 가셔야 됩니다 어? 무제한이에요? 네 무제한입니다 사 먹는 개념이 아니라 티켓값에 다 생맥주 무제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석열이 좋아하는 소포공 아마 소주는 사 가야 되니까 또 중요한 이슈를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말을 못하겠는데 궁금할 것 같은데요 가서 맥주만 먹어야 돼요 근데 술 이러면 요즘 하이버를 좋아하니까 네 그거 다 준비했습니다 맥주에다가 패스포트라든지 임페리얼 섞어먹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번엔 와인 위스키 막걸리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피셀존도 준비되어 있고 또 서비스로 무료로 치음할 수 있게끔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수제 맥주가 250종류가 들어옵니다 수제 맥주만 250종류가 들어옵니다 50종류가 그러면 수제 맥주 250개 회사가 들어오는 건가요? 회사는 50개고 각각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들 와 진짜 재밌겠네요 진짜 재밌겠다 이것을 다시 지금 다시 총괄 홍보를 해 주십시오 아까 그 혹시 우리 피디님께서 포스터 중에 이미지들이 있을 건데 이번엔 맥주축제에서는 생맥주 무제한은 기본이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들 아티스트들이 옵니다 금요일날 6월 30일부터 7월 2일날 열리는데 6월 30일날에는 구카스텐 와우 구카스텐 타카현우 타현우님이 리더죠 네 맞습니다 돌멩이 노래 부르면 막 술 먹고 싶어 지던데 네 그리고 7월 1일날에는 다이나믹 듀오랑 기리보이가 오고요 또 7월 2일날에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윤도현 밴드가 옵니다 우와 대박이다 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또 좋아하시는 가수 이정석씨도 있으니까 그분 스페셜로 게스트로 오실 거 같고 촛불 가수님 네 그래서 윤석열 정권 퇴진 앞장서는 우리 이정석 가수님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그대고 온 그건 그건 이정열 가수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노무사님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죠 이정석 가수가 알면 얼마 상처받겠어요 이정석 가수는요 사랑하기에 첫눈이 온다고요 사랑의 대화 여름날의 추억으로 비슷해서 비슷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또 그대고 온 내 사랑 네 그대고 온 내 사랑은 이정열 가수입니다 윤민석 촛불 작사 작곡가가 만들어준 이정열 가수의 노래입니다 지금도 결혼식장이나 생일잔치 때 많이 불려준다고 이정석 가수님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맥주 축제에 홍보 좀 더 드리면 네 더 하세요 일단 현재 4만 5천으로 1차 티켓이 오픈되어 있고 3일동안 열리고 그리고 가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소장님과 인연이 됐던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마시는 맥주 티켓의 5%는 기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매출의 총 목표는 20억이거든요 그러면 매출의 20억이 5%면 1억입니다 거의 그래서 저는 이 돈을 어렵고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에게 기부할 거고요 참고로 소장님 자랑하는 타임인데 그 강주에서 도매업 하시는 분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런 축제도 즐기고 싶으나 돈이 없는 여유가 없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청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200만 원을 기부했어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200만 원을 소장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티켓값에 맞게끔 그 표를 드릴 테니까 아 가고 싶은데 축제에 못 즐기는 친구들한테 청년들한테 아이들한테 줌이 된다 그건 오로지 안징글 소장님 TV 드릴게요 아 그것은 뭐 민생경전구소나 안징글 TV에서 네 제가 그 그동안 꿈수처 청년 장학금을 받았거나 아니면 다른 공모를 해서 안징글 TV 인사이트 TV 공모를 해서 드리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 티켓이 100장 정도 되나요 네 더 드려야겠죠 저는 맥주 축저라면 50장 네 물총은 한 100장 정도 되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50장도 소중하죠 네 가고 싶어도 한 장 빼돌려서 우리 가서 술 맥주 엄청 많이 아니 우리 노무사님은 사줘야죠 우리 아까 축제 견제 살리려고 했는데 네 다 꼼짜 스킬 좀 냅니다 그렇죠 노무사님 몇 장 사실 거예요 자 물총 축제는 25,000원 맥주 축제는 45,000원입니다 티켓이 몇 장 사실 거예요 아니 뭐 우리 소장님이 원하는 데 사야죠 뭐 떨리는데 그날 박영희 노무사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다 모여서 제가 박사모 네 한 20명 됐고 아시죠 티켓도 제공하시고 네 그렇게 발송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해서는 안 되고 또 누군가 후원해야 되더라고 이게 또 이게 선관위에서 보고 있더라고 중요한 문제군요 이미 예비정치 선언을 하면 벌써 정치안법 규율을 받죠 아니 근데 자기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 후배들한테 기부하는 문제가 안 되는데 자기 지역 유권자한테 만약에 티켓 기부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법을 알아보고 하십시오 네 우리 좌우중답작 집회 때도 예비정치인들이 발언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선거법을 확인하고 오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1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엄격히 윤석열 타도에 앞장서는 저를 다음 선거에 지지해주시면 바로 바로 선거법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이크 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육성으로 하면 돼요 그냥 말로 하는 거는 괜찮은데 마이크를 들어도 그러니까 나를 지지해달라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냐 그냥 윤석열은 문제가 많아서 열받아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건 된대요 네 그렇죠 선거운동 하면 돼요 그러니까요 선거운동도 육성으로 하면 돼요 마이크나 이런 거 확성기로 하면 바로 확성기로 사용하는 선거운동이 금대했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안 되는 거고 고민하려니까 맥주축제 첫 짓날에 허니라이브에 이정은 선배가 앵커님이 맥주축제 금요일날에 토크쇼를 할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그것도 선거법이 있냐 일단 괜찮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본인 선거운동만 지지를 구하거나 내가 전주 출마를 이용하니까 응원해달라 이런 말 말하면 돼요. 그리고 그날 자리에서 그러냐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선거 출마자들이 있잖아요. 집회 많이 오신 거 좋아해요. 그런데 보니까 집회에서 자기를 지지해달만 하는 게 선거법으로 위반되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요. 윤석열 태아도와 퇴즈이라는 집회에서 자기 출마를 너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속이 보인다고 해요. 그건 아니죠. 별로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물론 방송은 괜찮아요. 인터넷 방송 이런 건 괜찮아요. 그리고 험지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나 집회에서 발언 한번 하게 해달라 하면 괜찮죠. 그런데 그것도 선거법을 지켜야 되니까. 다시 그러면 6월 30일, 7월 2일 맥주축제, 물총축제. 그리고 우리 수익금 기부도 많이 하시고. 혹시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또 이런 시국이 어렵고 또 민생이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 있는데 무슨 축제냐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축제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술가들이 코로나194년 동안 일할 자리가 없고 일거리가 없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축제가 너무 흥청망청 이런 이미지로 쓰여있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축제를 통해서도 민생 경제가 하나 이바지 된다고 생각해 주면 좋겠다.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해석해 주면 좋겠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전국에 지자체들이 축제를 하는데 지자체 홍보뿐만 아니라요. 그 지역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한평 나비축제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한평경제 상당한 분을 차지한대요. 축제가 없었던 코로나 3년 동안 지역 경제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축제는 여러분 예를 들면 국가가 수백 명, 수천 명이 죽고 전쟁 통해 축제를 하거나 코로나 통해 축제는 못하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극복해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은 국난은 윤석열 세력인데 그건 국민들에게 또 맡기고 지역 경제는 살려야죠. 그러니까 참고로 진짜 맥주를 좋아하는 대통령을 저는 기대했거든요. 맥주 즐겨 마시는 서민주의 대통령을 했는데 맥주 취직 감독 입장에서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국정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니까 맥주만... 그 사람 맥주를 안 좋아해요. 안 그럽니까? 폭탄을 좋아하는 거죠. 폭탄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낭만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 멋대로 먹고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 한 시간 동안 59분 이야기하고 일본 말하고 공기 잡고 심각합니다. 미국과 일본에 다 날아갔다 마치니까 니들 짓소리도 막 하려고 술을 악용하는 놈들이에요. 자, 박인 노무사님께서는 요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성남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무사회를 겸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참 우리 고민 해결방이 있잖아요. 한 분 학원 강사하시는 분이 또 와인을 보내주셨어요. 아, 이게 이제... 해 준 건 별로 없는데... 민생경전구소나 안지글TV로 억울한 상담이나 제보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변호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이렇게 모여있는 방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텔레그램에. 제발 좀 도와주세요. 무료로. 그래서 제가 이제 무료변론 뭐 이런 것까지는 쉽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법률상담, 노무상담을 해드려갖고 상담만 잘해줘도 요령만 잘 안내도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분이 해결이 됐어요. 심지어 이제 이재일 변호사님 이런 분들은 거의 공익변론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리투시님 같은 경우도 유튜브인데 많이 당했거든요. 지금 아플러에. 너무 심한 아플러에 시달리고 있는데 거기도 우리가 공익변론 연결해드리고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냥 상담만 제대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 스포츠춘추가 네이버로부터 갑질당한 거는 제가 아예 고발하고 규탄하는 기자견도 했고요. 어저께. 이것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가 갑질. 성남에 있는 네이버가 갑질했거든요. 노무사님. 그러니까 아무도 기사를 안 써요. 네이버한테 찍힐까봐. 되게 무서워요. 네이버. 포털에 어떻게 뉴스가 올라가느냐가 얼마만큼 많이 읽히게 하느냐가 권력이 돼버렸거든요. 거기에 어떻게든 네이버에 노동지압이 있는데 노동지압 통해서 한번 그런 문제. 네이버가 노동지압 나서야 돼요. 쥐한테 창탁받고 자기들이나 자기들 창탁한 사람들 불리한 기사는 뒤로 빼돌려버리고 그걸 폭로한 매체 스포츠춘출을 정권 맡기자마자 기사 노출 제휴. 그걸 CP라고 하는데 컨텐츠 프로바이드에서 고기적으로 재해시켜버린 거예요. 그거는 노동지압이 되게 또 이렇게 잘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발언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역시 스포츠춘추랑 제가 연대하고 있는데 좌우중도합작세력도 연대하고 있는데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민의 결방 그분은 영어 강사셨는데 금만두셔야 되는 상황에서 4대 보험 문제, 퇴직금 문제 이런 문제 이렇게 해서 상담해드리고 이렇게 좀 도와드렸더니 처음에는 이렇게 초코파이하고 새우깡 같은 걸 이렇게 이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데 갑자기 어제도 뭘 보내셨는데 와인을 또 고급 와인을 제대로 해결을 도와드리셨군요. 못 받을 뻔한 퇴직금이나 이런 걸 좀 상담해서 밖에 좀 안내를 제가 보기에는 상담한 것보다 상담을 받은 분이 더 훌륭한 분인 것 같아요. 박영기 노동사님도 훌륭한 그래서 다시는 보내주지 마시라고 보내주면 이제 상담 안 해주겠다고 민생경노동사 안지겸팀에서 좀 도와드렸다고 제한테도 커피 세트를 보내주셨어요. 아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액상커피 세트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소 여기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안지겸팀 출연자들이 드셨어요. 맛있게 먹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래요. 우리 노무사님 잠시 헐떡이 오기 때문에 좀 쉬시다가 감독님 그래서 또 계속 이야기 이어가십시오. 네 질문 만껏 하십시오. 아니 본인이 홍보 다 끝났어요 지금. 아니 통난 건 아니고요. 그러면 스태프들은 얼마나 있어요. 그 스태프들의 일자리도 어쨌든 정규직으로 한시적이 되는 창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제 경제가 활성화되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다다익선입니다. 우리 경제나 지역공동체. 그러니까 저는 노무사님 오셨는데 민생경제 소장님이시고 우리 노무사님이신데 노동 없는 축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영화산업이라든지 축제 여행산업 쪽은 그중에는 노동의 혹사가 있었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수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문화나 간행을 다시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는 거고 최근에 69시간 논쟁이 너무 치열했고 뜨거웠잖아요. 저희들이 우리 회사 직원들도 있지만 무조건 주 40시간이다. 야근은 없다. 다만 이제 우리 축제가 하고 있는 게 서비스가 주말이다 보니 주말 노동이 될 수밖에 없는 분 있잖아요. 주중에 신문에 주중에. 맞습니다. 그래서 선택근로제라든지 간주근로제라든지 현행법에서 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다. 법은 빨래가... 40시간 찍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님도 기생충 찍을 때 근로계약서 쓰고 주 40시간 찍히면서 찍었는데 위례한 작품 나왔잖아요. 사람 도필하면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자로 늘어나고 늘어나고 오늘 주 69시간 이야기 근데 주 69시간 안 되니까 이제 60시간 일어난대요. 이놈들이. 60시간도 과로사 아닌가요? 아니요. 이제 60시간 이상이면 과로사 기준이고 64시간 넘어가면 과로사로 판정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현재 법은 68시간까지도 가능해요. 최대 이렇게 하면 근로시간을 늘리려다가 원래 혹 떼려다가 혹을 붙인 60시간 얘기하면 아마 이제 그쪽 기업가들 재벌 이쪽들은 굉장히 열불 나겠죠. 지금보다 그러면 더 줄이겠냐 이렇게 가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최장 가능 노동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몰라요. 모르죠. 법도 모르고 노동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내지르는 거죠. 막 이렇게 그 MZ세대 젊은 노동자들이 막 관발하니까 어휴 화들짝 놀라서 더 줄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논의가 뭐 산으로 갈 것 같습니다. 뭐 국회 이제 법안이 가는 게 논의 안 되고 그냥 현행지 하고 그냥 끝날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랬던 것 같아요. 요즘 뭐 채태훈이라든 이런 자본권 딱 붙어 다니잖아요. 완전히 신정규용 유착인데 이 자들이 그래서 69세가 해야 됩니다. 이제 거의로 받고 지가 질렀어. 근데 MZ세대라는 온궁이 반발하고 막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막 다른 나라 사이트에서도 한국 미쳤구나 막 나이가 난 거잖아요. 저출생국가가 아예 애 낳는 것도 포기시키려고 하는구나 하니까 화들짝 놀랬고 지가 60시간 이야기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현행 노동시간보다 오히려 더 줄어들여야 되니까 최장 노동시간 예외적인 최장 노동시간 많은 겁니다. 여러분 원칙은 40시간이고 법에는 52시간만 할 수 있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8시간 돼서 60시간 도입하면 도입하면 한 주에 68시간까지는 가능한데 그렇죠. 노동시간 문제는 좀 심각한 게 우리나라가 한 10년 동안 170시간을 줄였어요. 세계 1위 국가에서 4위 국가 5위 국가로 아직도 4위입니까? 그러니까 1위 국가 멕시코 2위 코스타리카 중남미 한 3개 국가 빼고는 우리나라가 탑인데 이제 이 멕시코가 그러니까 2,128시간이에요. 1년에. 그런데 이거를 52주로 나누면 1주에 몇 시간이냐면 41시간이에요. 41시간. 그게 세계에서 제일 긴 노동시간인데 68시간, 69시간 얘기해버리면 그만 두 배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거를 얘기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1915시간 정도 이제 1년에 연간 노동시간 되고 이제 되는데 OECD OECD 이제 통계입니다. 그 1주로 하면 37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그런데 그거를 69시간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애 낳지 말고 뭐 가정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이거는 제가 보기 한 유신시대 정도로 돌리는 요즘 보면은 유신시대로 가는 게 많아요. 외교도 그렇고 뭐 냉전시대로 가는 뭐 이게 이승만 박정희보다 더 못하던데요? 이승만 박정희도 그래도 일본은 안 끌어들이려고 그랬어요. 아 그렇죠. 미국이 역같이 하면 약간 저항도 했어요. 그럼요. 그래서 뭐 암 누가 뭐 핵물리학자가 암살 당했다는 우옥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냥 나라와 영혼 민족을 그냥 다 갖다 받지 다 가져라! 기시다님 바이든님 다 가져라! 내가 있을 때 다 갖고 와라! 다 뵙게 먹으라! 글로벌 호구다! 그러니까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그런 4대 친일 뭐 친미 이게 뼛속까지 있는 건지 그러지 않고서 이럴 수 없거든요. 아니면 정말 북한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우리가 스스로 자주 국방을 못하겠고 미국이나 일본 도움받아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것도 대통령의 자격은 아니죠. 그럼요. 아니 젤렌스키만 해도 그냥 싸우잖아요. 지네들이 러시아하고 그 뭐 거기가 잘하는 건 아니죠. 러시아도 잘못했고 젤렌스키도 잘못했다는 게 많은 사람들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사실은 일본 간 거는 미국 가려고 미리 깔아놓은 거더라고요. 네. 바이든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죠. 정상회담 한번 하고 립서비스하고 사진 찍고 사진 찍고 신조 블랙핑크 레디가 공유까지 해서 김건이를 세계적인 연예인으로 만들려다가 실패하고 센터 깔라다가 센터로 들어왔려다가 김건이 제지당하고 국회의당 경례 안 내리니까 김건이가 야 내려야 하는 것도 목소리가 다 들리고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순수 축제 홍보 방송인데 대단히 정치적인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축제는 진보 중도 보수 모두 즐길 수 있어야 되고 누구도 차별의 예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안기로 감독님 저는 반대하고요. 소장님 생각에 반 농담인데 우리 스태프들끼리도 많은 논쟁을 해요. 과연 우리 맥주 축제할 때 토크쇼의 주제로 지금 시골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표현의 자유가 1순위인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맥주 축제의 한 코너는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이라든지 할 수 있다 쪽이에요. 다만 너무 지나치게 자기 고집과 자기 편견에 사로잡힌 나머지 다른 분들을 배타적으로 몰아넣는 이것만 조심하자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 시장에서도 전통의장 열리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가지고 수련장 건네면서 건배사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비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자체가 너무 폐쇄면 안 된다는 쪽입니다. 그 정도 선언을 아시죠. 알겠습니다. 이 축제가 윤석열 퇴진 맥주 축제는 아니잖아요. 완전 순수 중도 우리 국민 통합 축제고요. 그동안 억눌렸고 한 맥쳐서 술을 먹든 흥이 넘쳐 술을 먹든 코로나 때문에 축제도 못 즐겼던 젊음이든 또는 중년이든 장년이든 요즘은 로맨스 그레이드 얼마나 많습니까. 은발이든 다 가서 노시고 나중에 할머니 축제 할아버지 축제도 준비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왕은이 축제 왕이 형님 축제도 준비하시고 혹시 소장님이 동의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포스터 하나 더 있거든요. 마지막에 파리 로런이라고 저는 이번에 대통령이라는 분이 역사를 모르고 오히려 애국시켜버리잖아요. 카톡으로 보내준 내용이 있습니다. 파리 로런 또 다른 축제네요. 그래서 저는 제 포커싱이 어디 돼 있냐면 저는 젊은 친구들이거든요. 2, 30대 친구들 그래서 4, 50대들이 주로 역사의식도 강한 편이고 이런 퇴진 집회나 역사 집회만이 오시는데 그 시대의 미래는 20대, 10대들이 친구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문화기획자 입장에서는 파리 로 이 날에 역사도 다시 되돌아보고 지금 망각시키고 애국시키는 부분들을 좀 다시 주도적으로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드고 싶어요. 또 다른 축제잖아요. 역사정의 관련된 축제.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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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나만 더 봤을게요. 바로 8월 15일 날 저녁에 또 더운 날이니까 8시 15분에 8,150원은 100% 다 기부할 생각이에요. 운영비 차서 빼고는 8,150원은 소장님께서 혹시 이번에 강제 징용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정말 소련이 지시는 돈으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시민 모임에 기부할 수도 있고요. 저희도 큰돈으로 100만 원 기부했는데 아니면 오세훈 시장이 지금 청소년 대안교육 청소년 쉼터 이런 데 예산을 다 깎고 있거든요. 100% 너무 힘든데 이분들이 그래서 이번에 민주시민기동연대 양이삼TV하고 민생경영호소가 또 없는 돈에 각각 100만 200만 원 기부도 했는데 그런 데도 기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의경연대 역사정의와 평화를 위한 정의경연대 기부할 땐 너무 많으니까 기다려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우 고맙고요. 박인 노무사님 주 40시간 스태프들을 보장했다는 우리 한기루 노무사 한기루 감독님의 의지도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봉준호 감독님 영화 요즘 엔딩 크레딧을 저는 끝까지 봅니다. 예전에는 그냥 딱 끝나면 이러는데 모든 영화의 엔딩 크레딧을 보면 항상 이제 노무법인이 들어가 있어요. 아 요즘 노무법인 자문을 받았다는 거 아니면 노무법인의 자문을 받고 지도를 받고 이 영화를 제작했다. 그렇다 얘기는 노동법 준수해서 근로계약 써서 했다는 저는 그 자막을 마지막까지 보면서 좀 뿌듯합니다. 아 내가 역시 노무사 회장을 잘했구나. 이런 전국노무사 회장 주신 박영기 노무사님께도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고맙습니다. 바로 박영기 노무사님과 분들의 노력으로 노동시간도 더디지만 단축되고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도 도입도 세 번에 처음으로 법정 구속 그걸로 첫 구속이죠? 네. 구속은 처음이고 처벌은 저번에 있었고 1호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1호가 처벌이 있었고 이건 집행유예였으니까요. 어제는 그냥 징역 1년인데 법정 구속했어요. 첫 번째 구속사네요. 원청 그러니까 하청업체의 근로자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인데 원청의 대표이사를 구속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우리 12구 참사에 관련해서도 구총장이나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도 사실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럼요. 시민제에 정확하게 상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준으로 보면은 그 두 분이 지금 실형을 살아야 될 엄격하게 법정인다면 그럼요. 박평은 2주 전에 이태훈 세계음식문화축제 때는요 사람 더 많이 왔는데 단 한 명도 안 다치게 있어요. 오세훈이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서울관광재단에서 거기서 부스운영까지 했어요.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 많이 오는 거 그리고 나 몰라라 몰랐다. 사람 많이 오는 거 이상민 오세훈 박형 진짜 나쁜 상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 그 다음에 시민재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둘 다 규율하는 법입니다. 이런 축제 때 사고 이런 것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반드시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의 징역형 그 다음에 10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빠져나갈 수가 없는 사실은 자기 회사의 직원이 아니어도 하청업체면 관리범위에 있기 때문에 안전보건 준수의무를 다 해라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면 원총도 처벌된다. 자연스럽게 우리 한길루 감독님에 대한 조언도 되는 거네요. 아까 말씀 원총도 처벌된다. 원총도 처벌의 시민안전의무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계시죠. 감독님도 저는 그래도 자랑할 수 있는 게 저도 100% 자랑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물총축제 맥축제 했던 신촌에서의 경험 속에서는 한 번도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건 자랑한 건데 작년에 이태원 참사는 저한테는 엄청나 트라우마고 아까 내로남불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부터 물론 자문 노무사는 있습니다. 노무 법인하고 계약을 맺어서 체킹하고요. 노무 법인하고 소개해 주시고요.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비껴나가지 않겠다. 더 철저하게 단속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때 무책임했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용산구청장 서울시장 보면서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게 야 너가 지적할 때는 그렇게 말하더니 한 기록 감독 네가 총감독일 때는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장님과 우리 노무사님께서 우리가 한 축제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건 금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수 칠만 자 우리 한길호 감독님 치어스 네 고맙습니다. 치어스 아자아자 드세요. 맛있어요. 이게 야광 맥주와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은비님께서 맥주 축제 가서 한 잔 마시고 힘내서 촛불 듭시다. 좋습니다. 촛불 안 드실 분들도 오셔도 좋고요. 김탄핵님 안녕하세요. 아마 이름 바꾸신 것 같아요. 윤석열 때문에 이분은 개명을 했어. 아이디 김탄핵으로 윤타도도 좋고요. 그렇죠? 뽀미님께서는 이쯤 들여나 육십시간 해라. 심정은 이해 되지만 이쯤 들도 육십시간 일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뽀미님 마음은 압니다. 심지어는 물총 대신 권총 들고 용산에 가야 된다는 분도 계십니다. 다 이거 풍자인 거 압니다. 풍자인 거 압니다. 풍자인 거 패로디죠. 그럼요. 누구나 할 수 있죠. 저도 지난 1일 날 전주에서 좌우중도 합작 집회하면서 김영민 목사님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연설하다가 윤석열 개새끼야 그런 거예요. 김영민 목사가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방송에서 공약을 하신 안혜우 부모님이 저기 와 계시네요. 그렇게 사실은 그대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안혜우 부모님이 방송에서 실제로 잊혔잖아요. 그 공약이잖아요. 윤석열 태해진 김건휘 구속 윤석열 개 엑스 배그 도그 베이비야 공약이잖아요. 그걸 두 번 예치시더라고요. 전주에서 많이 모으셨어요. 좋습니다. 다시 이제 그럼 도대체 축제를 몇 개를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는 민생경제연구 소장님하고 노무사님 또 성남의 미래나 국회의원 나라의 미래를 공유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진지하게 그런 토론이 있으면 좋겠는데 정말 우리나라 산업의 미래나 우리 여기 젊은이 30대 있지만 젊은 친구들이 제일 순호하는 직장이 뭘까 단농컨대 문화예술 축제입니다. 그쪽 혹시 맞나요? 그러니까 저는 주변에 사업가들이 너무 부러워하던데 너무 많은 지원자들이 와요. 회사에 입사하려고 그래서 새로운 직업의 변화도 있었잖아요. 세프라든지 이런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고 싶다라는 거 사실 선진국이라는 게 그런 부분이 강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양질에 또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자리에 40시간 보장이 주고 넉넉한 임금을 제공해 주면 그게 좋은 선진국 아니겠는가 그래서 정말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노는 거 좋아하고 놀게 해주는 것도 직업이 될 수 있다. 그런 나라 좋은 나라다. 그럼요. 축제기획가가 사실은 우리나라 직업군이 들어온 거 아닌가요? 축제기획가 축제감독 축제스태 소중한 직업이고 실제 전국의 축제가 지금 계속 열리고 있잖아요. 오랜만에 봄이 터졌죠. 많이 보니까 제가 잘 아는 동네인 전남 하수인 것 같은데 국화축제를 했거든요. 얼마 전에 그런데 또 연락이 갔는데 고인덕 축제도 나오죠. 되게 역사와 문화를 동시에 느끼리 문주사도 있고요. 지역공동체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산업이 축제에 문화예술 문화예술 이쪽이 있는 거잖아요. 안감독님 지금 팀은 축제를 여러 개 하는 거 보니까 벌써 한 10명 20명 정도 직원들은 이제 10명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어제 티켓 판매가 시작됐는데 벌써 1000명이 넘었어요. 티켓 판매? 벌써 5천만 원 일을 매출 올린 거고 티켓 어디서 사야 되는지 그것도 다시 한번 알려주십시오. 우리 또 황피디님이 소개해 줄 것 같은데 또 이미 창이 뜨올 것 같고요. 어디서 어디서 그러니까 저희도 제가 이제 20년 가까이 일하면서 느꼈던 건데 아마 여러분들도 축제 검색하다 보면 당황할 때가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 축제 정보를 하나로 모아놓는 사이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 플랫폼 플랫폼 많이 하니까 축제 포탈 네 축제 포탈도 필요하겠네요.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랫폼을 만들었고 이제 시동을 하고 있고요. 아마 민생 플랫폼도 경제 연구사 되면 좋겠다는 것처럼 축제 플랫폼 가가입니다. 거기서 티켓을 구매할 수 있고요. 저희들의 목표는 2년 안에 한국에 있는 모든 축제를 담아내고 이제 흔히 말하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야 되잖아요.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시아와 세계에서도 함께 주목받을 수 있는 플랫폼 가가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축제를 가자 가자 가가 네 가가일 수 있고 축제 보고 다니고 레이디 가가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저는 퀸을 좋아하는데 퀸의 라디오 가가 레이디 가가도 있고 가가는 뜻이 미처 있는 라디오 가가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레이디 가가 퀸의 라디오 가가 노래를 보고 가가로 지었다고 하던데요? 어디서 봤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닌가요? 제 회사 이름이 어떤가인데 어떤가 무언가 어딘가 시리즈의 가짜 돌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레이디 가가 레이디 가가가 자기 이름은 음악방송하는 날이 해방된 날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엄청난 재능과 잠재력이 있는 분인데 지금 윤석열이라는 어마어마한 빌런이 등장했기 때문에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만난 소장님은 엄청난 PD 이상 엄청난 예술가입니다. 소장님과 함께 음악방송하고 싶은 날이 곧 해방된 날이다. 저희는 순수 축제방송인데 다정다연한 정책이야기가 일부 있었습니다. 우리 뉴스맥TV에서도 지금 같이 생방송해주는데 뉴스맥TV도 6천명을 넘었네요. 구독자 뉴스맥TV 고고님 악홍할님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민생경전구소의 든든한 동지 인사이트TV 2만4천명 구독자가 돌파했고요. 축복사람님 인사이트TV님 천사대교님 고맙습니다. 맨날 들어오시는 김광호 선생님이 안 들어오고 계시는데 빨리들 더 들어오시고요. 남진맥TV에도 김경근님 새로 오셨고 아까 새로운 글님 계속 좋은 글 올려주시고 아일랜드님 윤석열 멧돼지를 도축하자 뭐 이제 요건 벤이 대표가 이런 분들이 전주에서 풍자는 있었죠. 도축하자 하면 진짜 도축하자는 걸 오해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다 풍자잖아 정치적으로 몰아내잖아 풍자입니다. 웃자고 하는 일 풍자로 하자는 일 다큐로 받아 드시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축제에서도 종사하고 있는 노동의 문제가 있고 민생의 문제가 있는데 저도 이제 반성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그 지구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정치적 올바름이 너무 지나치면 힘들긴 하지만 물총의 총이라는 단어를 싫어하시는 분이 계세요. 총이라는 군사무기용어. 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언어고요. 심지어 우리 성동구청자님도 가급적 그 언어를 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논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총의 물낭비 총이라는 폭력적 언어 또 플라스틱 이 세 가지는 저는 예술가 입장에서는 충분히 누릴 수 있겠으나 너무 또 지나치게 그러면 모든 인간 행위가 반대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저희들이 이제 축제 끝나고 나서 뭡니까 플라스틱 물총을 기부하거든요. 기부하거나 재활용이나 재활용될 수 있게 그런 성동구에 있는 소셜벤처 기업들이 있어요. 플라스틱 재활용되거나 또 물도 남기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경 안 쓰고 그냥 무지 막지 노는 건 아니다.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환경문제도 굉장히 신경 쓰지요. 근데 물총이란 단어를 대체할 단어가 있으면 좋은데 평화단체들이 보면 어린이들 장난감에서 군사무기 장난감 퇴출 캠페인도 하거든요. 이해된 뜻이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군대, 폭력, 전쟁에 이렇게 둔감해지면 안 된다. 근데 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보면 탱크 장난감 이런 게 재밌거든요. 헬리콥터 장난감 이런 게 제조하고 이런 게 칼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살. 그러게요. 살고지공은 이성기가 쏘는 하살 타회거든요. 물총을 물 활로 바꾸면 어때요? 할도 무기잖아요. 아니 어쨌든 총보다는 훨씬 비폭력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물 뿌리기 물 뿌리게 물 뿌리게 물 속에 물 속에 물 속에 고민해보겠습니다. 너무 재미가 없는데요. 밋밋한데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올바르기 위해서 단어 하나 세심히 하죠. 그래서 최근에 방금도 매블쇼에서 제가 강력히 이야기하고 체육정연기 MC가 동의해줬던 게 뭐냐면 그 전세 사기꾼 그 놈을 왜 전세왕 아니 빌라왕 건축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왕은 좋은 뜻이잖아요. 빌라왕 건축왕 그러면 마치 훌륭한 사업가 같잖아요. 당군이래 사상 최악의 전세 사기꾼 심지어는 왕이란 말도 좋은 식으로 쓰여진 게 많으니까 사기왕 차라리 사기왕이라고 그래야죠. 전세 사기꾼 전세 사기왕 왕 사기꾼 조세 피난체라고 그랬고 옛날에 세금 내는 걸 탈세하는 걸 마치 억울한 사람이 도망가는 것처럼 하면 어떻게 해요. 전쟁처럼 조세 도피처 도망간 거잖아요. 재벌과 대기업들과 고위 엘리트들이 이렇게 언어 하나 전관 여러분 전관예우란 말이 제일 나쁜 말은 전관예우가 어디 있습니까. 전관 비리죠. 돈 없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피눈물을 다 재판 지는 것이고 전관 사기 전관 비리 전관 민중 피눈물 비리 제가 아까 매부시 그랬을 때는 최욱 씨가 우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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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축제라는 게 영화랑 다르게 임팩트가 굉장히 있어요. 예를 들면 그날 10만 명이 모이거든요. 10만 명이 모이기 위해서 홍보를 천만 명이 삽니다. 그러면 매일 10만 명이요. 3일 동안 천만 명이요. 매일 10만 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그게 축제잖아요. 그렇죠. 테스티벌이고 그래서 저는 고민하지 않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예를 들면 화천 산천호 축제도 논란이 많았어요. 동물학대 논쟁이라든지 그래서 저는 지역 정체를 살려야 되는데 또 한편 지구의 미래를 고민하는 것이 있더라. 그래서 너무 또 극단으로 가면 이게 축제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소장님이 정말 현명할 것 같은데 서로 살 수 있으면서 미래를 생각하는 이 템포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좋겠지 바로 이렇게 해버리면 힘들긴 하더라. 이건 좀 전문구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은비님께서 물총보다 몰아살 더 무서워요. 아유 알겠습니다. 산천호 축제 이런 게 저는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하는 그런 걸 알았어요. 물고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다 인간의 고기가 되려고 태어난 물고기는 없지 않냐. 물고기라면 안 된다. 나머지 동식물들은 다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식물고기 동물고기로 안 그러죠. 강아지한테 동물고기로 안 그러잖아. 그렇죠. 강아지잖아요. 소, 송아지 이름을 그냥 붙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인식이 변합니다. 아니면 생선 생선도 먹는 거네 그러면 물생 바다 생물체 사람의 바다 생물체 그러면 바다 해 생물체에서 해 생 해물 해물이면 먹는 게 돼버려. 차라리 회생이라 그럽시다. 회생 소장님은 최고의 이 시대 피디입니다. 한천억 축제를 받는다는 건 저는 학과 무리하더라고요. 그런데 인간이 잡았잖아요. 잡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고대에부터 수만년 전부터 수렴 채침하고 근데 확실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울산 고래축제에 또 해고당했는데 그 이야기 잠시 빼고 울산 고래축제 감독이 될 때도 그 인식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래축제가 고래를 잡고 죽이고 먹는 축제였다가 이제는 고래가 바다의 상징이고 지구의 상징이 됐잖아요. 그렇게 인식이 변화되면서 고래축제도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민해야죠. 산천억 축제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동물 저기 동물권 운동가나 동물 단체들의 문제의 의식도 우리가 말도 안 된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섰뜬 납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고민한 분들이 있구나. 한 번 더 같이 생각해보고 토의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김수현님께서 아까 물화살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물대포도 있었다. 백남기 어르신이 숨지지 않았냐니까 아무튼 물총 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불편하거나 불편한 분이 있네요. 충분히 이해해야 되고요. 그러면 와타건이라고 해야 되나 죄송합니다. 그런 농담이었고요. 강인 노무사님 쭉 한길리 감독님 어떠세요? 일자료도 창출되고 그 다음에서 노동인권도 존중한다고 중대제도 예방한다고 노무사님으로서 굉장히 문제시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사업가도 우리 감독님과 같은 마인드로 옛날에는 영화산업이 가장 노동착취적이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노동도 못 썼어요. 그런데 점차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 앞서가면서 사회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시간 노동을 권장할 게 아니라 이렇게 법조 노동을 그냥 준수하면서 이렇게 축제도 성공시키고 사회도 발전시키고 사람도 이렇게 존중하는 이런 걸 만들어가는 게 사실 우리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 안전걸 우리 소장님같이 훌륭하신 분들이 만들어 가려고 하는 세상이 또 이런 세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박인동 의사님은 바로 그런 문제시로 정치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뭐 그게 기본... 어떤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잠깐 홍보하신다면요? 이제 사실은 좀 억울한 사람이 없고 좀 사람들이 좀 행복해하게 좀 살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쭉 살아왔던 노동계적을 보면 뭐 20대 학교 다닐 때는 학생운동... 학생운동을 심한 식으로 하고 이제 30대 때는 이제 노동운동을 뭐 제가 민주노총 그 사무금융연맹 조직 국장을 하면서 아 그때 상근자로? 네 상근자로 그때 노무사 되기 전? 네 노무사 되거나 됐어요 아 노무사 되서? 노무사 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학생운동하고 군대 갔다 오고 노무사를 회사 다니면서 회사 다니다가 네 그게 이제 금융회사였기 때문에 노동활동 하다가 노무사 되고 사무금융연맹에서 조직국장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노동운동 다음에 내가 또 할 게 뭔가 해서 이제 안진걸 소장님을 만났습니다 참여연대 네 참연대에서 노동사위원회 하면서 참연대 노동사위원회 네 벌써 한 15, 16년 된 것 같은데 부위원장 아셨었죠? 뭐 여튼간 직책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하셨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면서 이제 공인노무사 협회죠 전국 조직의 이제 또 사무총장 노무사는 전국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한 6천여 분 6천 명 전문가에 회장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또 민주노총 출신이 전국 회장하는 게 처음이었고 선거도 치열하잖아요 전문가 회장 선거 뭐 소송도 당해보고 무효소송하고 막 좀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걸 다 해서 어쨌든 그 가치의 중심은 사람이고 노동자고 좀 더 억울하거나 힘없는 사람을 위한 그런 활동들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노무사 회장도 연임했거든요 연임할 때는 그냥 만장일치로 그냥 단독으로 추대가 돼서 그때는 좀 쉽게 했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50 넘어서 마지막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나의 역할이 뭘까 했을 때는 어쨌든 정치라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무지막지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게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미션이면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라고 좀 마음을 먹고 고향인 성남에서 그 뜻을 펼쳐보겠다 이렇게 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어려운 때에 이런 걸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 힘들어합니다 이게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노동 문제는 더 힘들어해요 요즘 그런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좀 실사하고 있어야 하는 저는 건의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박영진 노무사님이 국회의원 되실 거라 믿고 있고요 당연한 거라 보고 있고 저는 이제 여의도에서 저도 사무실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고민되는 게 뭐냐면 과연 국회의원실은 주 40시간 지킬까? 안 지킬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저는 한국의 상징이 여의도고 여의도의 문화와 여의도의 범품을 지키는 게 한국의 표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우리 노무사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들이 막상 바로 되진 않겠지만 최대한 지킴주겠다 의회에서도 지켜지는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아마 국정감사 이럴 때 막 광경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그러면 급여를 이쪽 범위를 주거나 아니면 원래 주말 근무하면 뭐 이틀씩 해준다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충분한 보상 네 그거는 그러니까 국회도 노동법이 준수되는 그런 국회를 만드는 게 그게 말씀드린 우리 선진국이 되는 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외가 없어지는 점점 뭐 아주 너무 좋은 지적을 하셔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잘 못 지키는 게 많아요 뭐 이렇게 노무사였는데 노무고위를 하면서 직원들 잘 노동법 안 지키게 한다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더 잘 해야겠다라는 말씀 우리 한규리 감독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예술가들이 그게 더 감수성? 이런 게 더 뛰어난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강의사항이 우리 소장님도 연결됐는데 여의도에 이제 한 6개월 살다 보니까 여의도에 문화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여의도가 한강 끼고 있고 색강 끼고 있고 국회에 있는데 그냥 한국의 가장 좋은 모델인가 하는 의문인 거예요 여기에 술자리 문화 아까 노동문화 국회에 갈 때만 느끼는 건 그 6중간 대문이거든요 경찰 지키고 있지 그러니까 자유롭지 않지? 뭔가 강압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도 멋있고 매력적이고 거기에 국회의원이 들어가는 대문도 이쁘면 좋겠고 국회의원 실도 답답한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뤄되진 않겠지만 뭔가 하나씩 변화가 있는 데에서 오픈되고 열리고 그리고 국회 안팎이 엄청나 넓고 유효공간이 많아요 안 열려있어요 국회가 거기에 여러 가지고요 본청이나 의원에 관한 보안이나 경비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나머지는 한쪽에서는 시민들이 대모도 하고요 한쪽에서는 소풍도 오고요 한쪽에서는 축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국회 안팎 정말 어마어마한 국회 안에 가보시면요 정말 이렇게 뉴스에 보는 국회가 다릅니다 무슨 연못도 있고 동산도 있고 공원도 있고 그다음에 텃밭도 있고 엄청 넓어요 그런데 그게 다 아주 비혈조로 방치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거기를 시민들이 편안하게 소풍도 가고 유식도 취하고 국회 도서관 가서 책 보고 나와서는 숙분도 하고 저녁 축제도 즐기고 상기로 감독이 한번 여의도나 국회를 확 뒤집는 국회나 시민들이 장악하는 어떤 특제 국회는 우리 거야 다 모여 페스티벌 이런 거 국회 안으로 쳐들어가자 국회 안에서 콘서트 하자 시민민주주의 페스티벌 이런 거 저는 우리 소장님이 늘 정권 퇴진 집회를 앞장 서시니까 강화문과 시청합강제당이 상징이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내년에 국회 선고도 있는데 국회가 있는 여의도도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있는 거잖아요 정말 시민들이 편하게 말씀하자면 국회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여의도 아일랜드가 여의도 섬 자체가 정말 시민들 국제인들도 많이 온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영화 속에 돈의 상징 여의도 국회의원들 배지들의 상징 여의도가 아니라 정말 시민들의 섬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회가 참 좋겠습니다 국회 앞에 가면 플랜카드며 집회며 많은데 그게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너무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면 국회 안에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면 얼마나 더 멋있고 그게 밖의 정말 힘들게 천막 치고 경찰이 못 치게 하고 구청에서 과태를 보려고 이어가는 거 아니고 국회 안쪽 한쪽에 엄청 넓어요 국회에 예를 들면 보이스 오브 피플 해서 민중의 소리 계속 듣는 거죠 예를 들면 천막이나 텐트를 치고 계시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요 그게 뭐가 어떻게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너무 많이 몰려오더라구요 국회가 인원이 마비했으면 일명 그 농성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시비라고 이렇게 룰을 만드는 거죠 농성자들끼리 저는 좋다 보고요 왜 이제 국민의 소리를 듣는 국회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마지막 툴로 들어오고 싶은 말씀이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또 어떤 지지자 입장에서 저는 민주당을 바라보는 아까 엄청 쓴 소리 하셨잖아요 저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모든 야당의 분발 혁신을 촉구하고 지지합니다 국민의힘만 지금 실험 국민의힘과 윤석열만 타도하고 퇴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화예술 순수축제 방송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문화예술 현장에 있다 보니까 민주당마저 문화예술에 있는 목소리를 외면하거나 또 수단으로 얘기하거나 제가 볼 때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정말 문화예술 자체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아서 믿겠다 우리 노무산이도 거기에 포함되고 그럼요 저도 관심 많이 제가 이제 우리 황글로 감독님께 이런 걸 배우는 거 같아요 저도 사실은 문화 이쪽은 거의 잘 모르는 무지 몽매한 사람인데 이렇게 이런 자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황글로 감독님 전역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는 최고의 아티스트는 또 소장님 진짜 나는 확실해 정말 아티스트 시민혁명이 가장 총체적인 예술이죠 프랑스 대혁명보다 위대한 사건 없잖아요 위대한 예술은 없잖아요 그건 맞는데 촛불도 엄청난 문화예술적 가치가 촛불집회도 지금 식상화도 재미없다는 분 많기 때문에 한글로 감독님 같은 분 영입해서 돈을 좀 들여서라도 확 재미있게 바꿔야 돼요 야 그것 좋으네요 그 데모도 축제잖아요 민중축제 누구나 재미있게 와야 돼요 또 애들 애기들도 데려오고 맞습니다 가족도 데려오고 우리 인사이트TV에서 축복사라님께서 오 2만4천이 넘었군요 인사이트TV 인사님 정말 바닥부터 아무도 안 도와주셨는데 대단하다 2만4천이 넘었군요 2만4천이 넘었군요 근데 텅디피디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안징혁TV 우정TV와 텅디피디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무도 안 도와준 건 아닙니다 축복사라님 그리고 아콩하님께서 박예기노문사님 짱그러니까 인사TV님께서 참 좋으신 분이에요 아이고 아콩하님께서 맞아 국회 철대문 없으셔야 합니다 잔대도 얻고 진짜 소풍 달만 한데요 맞아요 그리고 한길로 감독님 은근히 핵심만 말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아콩하님 고맙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안징혁TV도 많이들 들어오셨어요 은비님은 안징혁 소장님 완전 팬 감사합니다 새날 구독자인데 새날은 제 방을 보고 안징혁TV의 생방을 본대요 와 100만명 갖고 온 새날 고맙습니다 새날은 시청자 수가 1만명이 넘어갔는데 아 새날을 피해서 제가 그래서 50분 10분 먼저 시작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40분이 시작하든지 알겠네요 도비엄마님도 들어오셨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윤소영 홍보요정님 오늘 또 홍보 많이 해주시고 김수연님 또 들어오셨고 정말 저희들은 하나도 잘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평범한 이웃들입니다 다만 좀 더 좋은 나라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 뿐인데 그 길에 우리 한기루 축제 감독님 민주시민님 그리고 박영기 노무사님 또 민주시민님 안징혁 민재경제공부소장 민주시민 있는 것 뿐이죠 여러분도 민주시민 우리도 민주시민 우리 모두 하나 돼요 민주시민 그래서 좀 더 좋은 나라를 만들고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민생과 경제까지 꼽히는 그런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벌써 70분을 했어요 70분 왜 이렇게 많이 한기루 감독님은 다시 한번 요약해서 공부하시고 박영현 노무사 좀 늦게 오셨기 때문에 네 좀 더 길게 마무리 알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내 정치 일정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 뭐 마무리 네 다시 한번 요약 홍보 서울 물청축제 서울 맥주축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네 6월 30일 7월 2일 금토일입니다 서울시 성동구 살고지공원 살고지길에서 낮에는 물청 밤에는 맥주 음악이 빠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모처럼 한번 시름 스트레스 다 날려버리시는 기회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성도 해야 되잖아요 이 자리가 오늘 우리 박영기 노무사님 온다 그러니깐 저도 고해성 살게 너무 많아요 저라고 100% 좋은 인간 아니잖아요 네 그럼요 얼마나 노동을 혹사시켰고 그런 지금 윤석열의 어떤 그런 모습이 반면 교사되거든요 저라고 우리 축제 스태프들을 안 굴렸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이 제 자신의 성찰의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하고 100% 다 완벽하진 않겠지만 노동시간 준수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진짜 국회에 들어가실 거니까 헌법이나 근로기준법 노동법도 보는 그게 국영수보다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요 국영수 대신에 우리 아이들이 그런 노동법 근로기준법 헌법을 벗으신 선생님이 좋겠다 말씀드리는 거고 최대한 그 법을 진수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놀 때는 끝장나게 놀게끔 하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 놀 때 가장 행복하잖아요 저날 금말만큼은 정말 행복하게 놀고 즐겁게 놀고 재밌게 놀고 또 특히나 소중한 친구들 많이 만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야 너무 윤석열 홍보 요정께서 6월 30일 7월 2일까지입니다 2일까지 물총축제 물총축제 맥주축제 그 다음에 8월달에는 또 815 역사정의축제 또 10월달에는 할머니축제 이거 정말 의외로 인기가 많았어요 지금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모셔서 이 축제경제가 지역경제고 민생경제고 서민경제고 청년들의 일자리경제이기도 하니까 계속 홍보하고 제가 지금 이걸 물총축하면 이걸 공짜로 준다는 거 아닙니까 돈을 내면 그리고 15,000원짜리랍니다 이게 고글도 주는 거죠 고글도 반납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사리실 물품보관소 메이크업 다 있습니다 반납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너무 좋아 이하님 기부하시면 좋죠 기부하면 저소득 친구들한테 가도 좋을 거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물총 좋네 일단 오늘 사실 못한 얘기가 노란봉투 법이에요 지금 네 지금 환노위에 통과됐고 법사위에서 논의 안 해서 다시 이제 환노위에서 의결하면 본회의로 가는 패스트리 패스트리가 아니고 이제 본회의 직회부 할 수 있는 요건은 됐거든요 법사위가 언제까지 처리하는 됐죠 네 아무 처리 안 하면 환노위에서 3분의 2 이렇게 의결해 가지고 본회의로 바로 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노란봉투 법으로 불리는 이게 노동자법 개정이 그렇게 엄청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배달 후 열사부르트에서 이렇게 순배 가업료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엄청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뭐 파업으로 손해가 났다 그러면 그게 100억이다 그 100억을 조합원이 100명이면 100명한테 다 1인당 100억씩이에요 그리고 너 노동자 팔퇴하면 너는 이 소송에서 빼줘 네 이러니까 노동자가 무너지든 그걸 지키는 사람은 끝까지 지키다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는 이런 우지 막지한 법을 법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마라 그 손해를 각 개인별로 정말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그 손해만큼만 개별로 이제 판결하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리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던데 막 엄청난 폭력과 방해 막 파괴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거까지 손해배상을 면책하는 그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하거나 설령 합법이 아닌 파업이다 하더라도 평화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막 파괴버리면 책임을 져 아주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거야 그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CJ 택배 CJ 대한통원에서 이제 법원 판결로 확정된 거예요 원총이라 하더라도 그 하청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사용자로서 교섭에 응해라 법원이 판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법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법원에서 판례로 확정되고 가장 합리적인 부분을 담았는데 그게 무슨 노동자 불법 파업을 용해라 그건 아닙니다 합법 파업을 권장하는 법이고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법이다 이걸 그 처음에 이제 의원들이 낸 법안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최종 통과가 된 거는 사실은 다 알아요 내용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근데 악용하는 이게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그것조차도 싫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 낼 의무도 있다 이제 사실 이제 그런 생활 우리 국민들을 위한 노동자를 위한 뭐 이런 정치를 해야 그게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 뭐 제가 정치가 잘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좀 뛰어다녀 보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뭐 그 쉽지 않음도 또 다 견뎌나가면서 우리 안이걸 소장님과 한규루 감독님과 함께 생활정치 우리 시민과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하여튼간 현장을 지키는 생활정치를 하는 그런 정치인이 돼보고자 한번 이렇게 와 박수 보내야 돼 박수 대단합니다 박영기 TV도 있는데 왜 가동을 안 하세요 이제 하려고요 하셔야죠 오늘도 같이 들었어야죠 지금 박영기 TV 구독자 906명 동영상 20개 1년 전에 올라오고 안 올라오고 제대로 하세요 다시 가동하겠습니다 우리 텅키디님께 좀 컨설팅을 받아서 그렇죠 어떻게 하면 잘 그 다음에 우리 한규루 감독님은 한감독TV 현재 구독자 478명 제가 더 많네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이제 성장하고 있어요 계속 영상이 올라와요 계속 운영하실거죠 한감독TV 네 맞습니다 축제전문TV로 네 축제랑 음주가문까지요 네 한감독TV입니다 여러분 한감독TV 그 다음에 우리 임세은식당TV는 2만 7백명 돌파했네요 아까 매불쇼에서 홍보해갖고 더 돌파된거 같아요 박예슬톡톡TV 어 지난 전주에서 또 발언 잘해주셨는데 올라가있네요 쇼츠랑 박예슬톡톡TV는 어 현재 1150명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진 유튜브인데 새로 만든 유튜브는 제가 계속 응원을 해드립니다 맞습니다 김세은식당TV나 박예슬톡톡TV는 최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박영기TV는 1년 넘었는데 지금 제저미욕상태에 이러시면 안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장 유튜브활동 열심히 하십시오 그 다음에 뉴스맥TV 6천명 돌파 그 다음에 인사이티비 2만 4천명 돌파 이렇게 하면 여러개 이야기하면 기억이 안남는다고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근데 저희 네트워크들인데 하나 빼고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인사이티비랑 둘이 아니까 아무래도 인사이티비 훨씬 더 이야기를 많이 했고 일단 안진걸TV를 10만을 넘기는게 네 지금 8만 7천 8백명인데 10만 넘기면 축제 한번 하죠 네 오늘 저희가 제가 매부쇼에서 안진걸TV 임세은식당TV를 여러 번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들어오고 오늘 또 한감독님하고 박영동 의사한테 좀 지지자들한테 좀 뿌리세요 네 오늘 여기 출연했다고 네 안진걸TV에 인사이티비 올라가겠다고 뉴스맥TV까지 3군데 올라갔네요 한감독TV 오늘 공동방송 할 걸 그러고 있어요 네 천명 넘어 하겠습니다 아 천명 넘으면 아 맞다 천명 넘어야 공동방송 가능하더라고요 저도 아니 생방송 하려면 그래 구독자가 천명 넘어야 천명 넘은 적이 있었는데 주로 들어버렸어요 뭐야 안하니까 미안하죠 빠져나갔죠 구독이 너무 많으면 이제 유튜브에서 부담 느껴지네요 시민들께서 자 저보고 개우장이라는 분인데 저는 개우장이 맞습니다 물총축제 맥주축제 아주 좋아합니다 시간과 돈만 있다면 가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한길동 감독님께서 티켓 50개 정도를 기부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걸 우리 텅디피디님하고 상의해서 민생경동안진걸TV랑 연결되어 있는 가난하고 좀 억울한 청소년단체나 청년들하고 한 번 한 10%는 우리 안진걸TV의 경품으로 이렇게 그것도 논의해 보겠습니다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진걸TV 그 사이에 도라에몽님 도라에몽님 들어온 게 아니고 도라에몽을 닮았다고요? 아 은비님께서 안소장 물청도 너무 잘 어울려 다 죽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네 한 번 장난쳐서 오늘은 순수축제 방송이기 때문에 정치의 영향은 잊어 주십시오 네 물총축제 그 다음에 맥주축제는 진보증도 보수 누구도 가리지 않습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심지어 외국인도 다 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진짜 마무리하십시오 그냥 작별인사 이제 정치적 발언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아 잠깐만요 요거요 너무 고생하실게요 산삼순백은 드셔야 돼요 우리 진보기 유튜브 광고 주신 분들인데요 요 옆에 여기 화살표 있는데 따야 따집니다 안그러면 잘 안 따져요 화살표가 어디죠? 있어요 화살표 있어요 그래야지 이게 잘 따져요 요 산삼순백하고 마이보험체크는 진짜 훌륭한 분들이에요 준소기업인데 양심적이고 산삼순백은 몸에 진짜 좋은 산삼순백이고요 지리산 산양산 100% 마이보험체크는 보험컨설팅 해주는데 강권하지 않고 상담만 해주고 그래서 본인은 커질 때 필요하면 가입하시고 과도하거나 부담되면 가입하지 마시고 네 저 축제 전문가 한길루 감독님 못 따는 거 보세요 옆에 분명히 화살표 있었는데 네 자 산삼순백 이게 숙제해소제도 됩니까? 아 숙제해소제도 되는 거 같아요 안되는데 과장광고하면 안되죠 모르겠어요 숙제해소는 안 먹어봤어요 힘들 때 먹으면 힘이 되더라고요 텅핀님 광고 봐야되나요? 자 1분 광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알아서 먹게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마흔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네 여러분 광고하면 일부 빠져나가긴 하시는 그래도 많이 계시네요 자 한감독님 어때요 맛있죠 산삼순배 몸이 힘나는 느낌 정말 고맙습니다 힘이 나고요 마이보험 체크는 정말 우리 국민건강본만으로 모두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민간사보험이 너무 과잉 가입되는 것도 사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컨설팅이 맞아서 줄일 건 줄이고 없앨 건 없애고 새로 가입할 건 또 새로 가입하는데 그것을 잘 컨설팅해주고 상담해주고 강보를 하지 않는다 그게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광고까지 다 마무리했고 저희는 안녕히 TV는 계속 민주주의와 민생과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내일은 임세윤 식당 TV 함께 금요 디너 서용교 최고 요즘 아주 사이다 유명한 분이요 서용교 최고 안지글티비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시고 안지글티비도 늘 알려주시고 자 이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네 물총축제 맥추축제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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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유 EO Be